2월 13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접수를 하시면 1인당 진단키트 하나씩 지급을 해줍니다 905번 이걸 들고 자가검사 하는데로 가서 자가검사 바로 가는게 아니고 여기 줄을 써야됩니다 이렇게 난리입니다 난리 자가검사 이제 저희 차례가 다 닿아옵니다 이제 저희 차례가 다 닿아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바다까지 뜯어가지고 10번 질려주세요. 자, 바다까지 뜯어가지고 10번 질려주세요. 자, 이제 결과 확인을 15분이 지났습니다. 결과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발걸음이 가볍네요. 넌 선생님한테한테 보내주면 되겠다.